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마운트 보넬이라는 곳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텍사스 어스틴에 와서 의미 있는 어떤 장소를 왔다 생각하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같이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렇게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예전을 나누고 예전을 나누고 예전을 나누고 예전을 나누고 예전을 나누고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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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